2020 고의모의고사 9월 32번 빈칸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다. 핑크색으로 쳐는 게 바로 주제문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 단락 변형문제로 있어서 이제 순서하고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은 also, for instance, 그 다음 clearly. 이렇게 세 부분 이용해가지고 순서문제 대비 좀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빈칸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주제 정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잘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어휘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을 때 이 얘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분노를 사용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지? 바로 우리의 더 원초적이고 그리고 더 깊은 감정들 뭐와 같은? 슬픔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그런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안문장이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분노를 사용한다는 바로 이것이 which doesn't allow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뭐를? 진짜 해결책이 to occur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분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바로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했네.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배경 설정이었지. 자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해결책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결책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뭐로부터?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에게 공간을 주게 됩니다. 자 어떤 공간이니? 너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야. 뭐하기 위해서? 더 잘 네가 진실로 느끼고 있는 것을 진짜 너가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너가 필요한 그런 공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도 코스오 콤마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뭐하기 위해서? 너가 더 명확하게 너의 감정을 자세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식으로?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너의 감정을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떻다? 바로 너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을 주게 된다는 것.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뭐지? 바로 이거지. 너 자신을 그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해결책인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a timeout a timeout also helps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또 갑자기 아이씨 타임아웃이 뭐야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 왜? also가 있자니 also also가 있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지? a는 또한 이러니까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앞에 이미 나왔다는 거잖아. 그걸 가리키는 게 뭐지?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 바로 이거지. a timeout이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낼 수 있다. 타임아웃이 지칭하는 것을 적으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의미하는 맛을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어쨌든 그렇게 주관식도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이 타임아웃을 너희는 뭐라고 알고 가야 되지? 바로 너 자신을 감정적으로 활약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그게 타임아웃이. 이게 또한 이 블랭크 하는 것도 도와준대. 그러면 이 블랭크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오겠니? 이제 아래쪽에 나오겠지. 뭘 도와주는지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when confronted. 직면되었을 때. 그 상황과 관계대명사는 어떤 상황이니?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또는 해가지고 이거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병렬이야. 또는 어떤 상황이야. 바로 cause. 야기시키는 상황이야. 우리가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감정이지. 그 감정을 억누르도록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과 직면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직면되었을 때. 이런 문제되는 상황과 직면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전의할지 모릅니다. 전달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바로 다른 사람들. 또는 상황에. 어떤 상황? 나중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나 그 상황에 그러한 감정을 전달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 감정을 전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은 어떤 사람들과 상황이니.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던 그런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들어간다. 자 문장 넣기 순서 넣기 딱딱한 써 나오지. 예를 들어. 만약 네가 직장에서 안 좋은 하루를 가지게 된다면. 너는 너의 감정을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왜?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언니 투니까 결과로 해석해야지.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너가 그 감정들을. 대암은 감정이지. 분출하고 있는 것을. 뭐함에 의해서? Getting into a fight. 다툼을 함에 의해. 누구랑? 너의 아이들 또는 배우자와. 너가 집에 나중에 그날 저녁 돌아왔을 때. 다투는 것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감정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지. 그래서 명확하게 너의 분노는 didn't originate.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you released it. 그러나 너는 그 분노를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집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네가 어떤 적절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시간? 너의 감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분석한 시간을 가질 때. 바로 이게 뭐니? 이게 바로 타임아웃이지. 이게 바로 타임아웃. 그렇게 타임아웃을 할 때. 자 너는 뭐한다? mitigate.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또는 화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에 도움을 주니? 다른 사람. 아무 무고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바로 spare innocent bystanders. 아주 무고한 방관자들을 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바로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지금 하면서 너희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서. 순서 문제 이렇게 also, for instance, clearly 이 부분 이용해서 순서도 괜찮고 아 또 개인적으로 주관식으로 만일 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a timeout이 의미하는 반응. 아니면 객관식으로라도 timeout이 뜻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치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